안녕하세요. 오프카나입니다. 2022년 8월 29일 갭상승 예상정보 분석해드리고요. 8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만드는 시간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금요일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죠. 0.75%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폭락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0.75%를 올렸잖아요. 0.75%를 올린 다음에 이번에도 0.75%를 올린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좀 안정적인 현상이 나오면서 0.5% 혹은 0.25%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얘기로는 0.75%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0.75% 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나 낯삭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게 다우전스 산업지수인데 최근에 떨어진 거, 올해 들어서 지금 최근에 떨어진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쵸? 지난번에 이제 한번 쭉쭉쭉 빠진 때 있었잖아요. 최저점까지 여기. 지금 이 하락폭보다도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번에 저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투맥까지 나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높다. 실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오게 돼요. 근데 그 전에 공포감 있죠? 공포감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나스닥은 어떻게 됐죠? 자 나스닥. 나스닥도 여태까지 쭉쭉쭉 빠졌던 거에 비해서 기대감이 있었나봐요. 기대감이 있어서 어제 그저께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쭉 공포감으로 뺐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빠졌던 포인트 한 이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그죠? 최저점 근처까지는 한 번 올라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단계적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급락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시장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장 한번 보죠. 선물입니다. 선물. 자 5일 동안에 1,2,3,4,5죠. 자 첫날 둘째날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와서 V자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어제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쵸? 특히 목요일 날에는 쫙 올라와서 대기를 시켰는데 이 정도면 시장은 반등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3% 정도 예상을 하고 하락을 한다면 다시 한 번 저점이 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목장 봤으니까 우리나라장 한번 봐야죠. 코스피.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만약에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서 미국장이 올랐다고는 확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내일 흐름은 올일날 흐름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코스닥. 에... 자 코스닥도 지금 이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금요일 날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시장 자체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대해서 걱정을 갖다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우리는 있는 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갈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잘 빨리 알려드려서 수익 냈던 것도 세아특수강 자 세아특수강은 여러분들한테 세아특수강 가기 전에 한미글로벌부터 봐야죠. 자 한미글로벌이 얘가 처음부터 움직임이 나오면서 네옴 시티 그죠? 네옴 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옴 시티에 관련한 종목은 한미글로벌 유신 그 다음에 자 히림까지 히림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히림까지 그래서 네옴 시티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히림까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세아특수강 이슈가 있었죠. 세아특수강은 리딩클럽에는 좀 일찍 들였어요. 일찍 들였는데 그 처음에 들였을 때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세아특수강 그 다음에 세아홀딩스 그 다음에 세아그룹 전체가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세아 잠깐만요. 종목이 뭐가 있었더라? 여기 보면 세아베스틸치쥬 이것도 지금 세게 올라왔었고요. 지금은 여기서 밀렸지만 그 다음에 세아홀딩스 세아홀딩스도 올라왔고요. 세아홀딩스도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아 시멘트가 아니고요. 세아 매트릭스 없네? 아 메카닉스 세아 메카닉스 이것도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아그룹주들이 세아특수강 때문에 세아그룹주들이 전부 다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옹시티 관련한 종목 유신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현대바이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네 현대바이오는 뉴스가 있었는데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는 자회사 자회사가 지금 카카오랑 협력한다는 것 때문에 얘는 상한가까지 갔다 왔죠. 그쵸? 알티 모빌리티랑 카카오 모빌리티가 협력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실제적으로 아침부터 수급이 세게 돌았는데 중간에 이제 뉴스가 떴죠. 중국에 철도, 수로, 에너지 약 1300조 투자한다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산 인프라코어도 움직임이 나왔을 땐 다른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 뉴스 때문에 또 얘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이렇게 보면 종목들 보면 그 아 현대바이오 그거다 FDA 그쵸?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다는 거 있죠? 그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CPCOV03 미국 FDA FDA 승인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절차 진행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얘네들 전부 다 초기 수급 들어올 때 수급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상한가도 가고 급등을 해서 수익은 괜찮았어요. 그쵸? 수익은 괜찮았습니다. 자 상한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는 두 종목 네옴 시티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네옴 시티에 관련한 종목 일단은 한미글로벌이 먼저 상한가를 갔죠? 한미글로벌이 먼저 네옴 시티 건설 관리 용역 수주한 경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네옴 시티 건설 관리가 아니고 사우디 쪽이겠죠? 그죠? 사우디 쪽에 건설 관리 용역 수주한 거에 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고 세아특수강은 나중에 올라왔는데 세아특수강 그 세아특수강 계열사 세아 창원특수강이 아람코 스테인리스 생산 공장 합작사 설립했다는 거 즉 아람코랑 같이 일했다는 거 사우디 회사죠? 그죠? 예 구경일상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랑 같이 세아특수강 자회사가 했다는 것 때문에 둘 다 네옴 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미글로벌은 한참 전에 상한가 같고 세아특수강은 후발주로 움직임이 나온 거였습니다. 자 오늘 선물매매한 것들 보면은 매도가 훨씬 더 많죠. 시장이 지금 보면 매도가 지금 계속 나왔는데 매수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이렇게 크게 수익난 것들이 있긴 한데 매수가 전체적으로 매매가 좀 적었습니다. 선물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선물의 흐름을 보면은 자 오늘 움직임 나온 것들 자 아침에 아침에 살짝 움직임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도 계속 아침에 솔직히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올라왔다가 쭉 당겨놓고 여기서 다시 쭉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매도가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보면 잘 안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드 신호를 한번 보죠. 자 보면 아침에는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서 짧게 짧게 매수가 나왔는데 요거 매수 요거 매도 요거 매수 요거 매수 이게 다예요. 매수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매도 여기 매도 요거 요것도 매수인데 짧게 움직였으니까 그렇고 요거 매수 요거 매도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떨어질 때 하방으로 떨어질 때 제가 매수 신호를 무시했었죠. 그래서 먹은 것까지 해서 움직임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요렇게 지금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수익나기는 좀 뭐하겠지만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선물의 변동폭이 예전에는 요만큼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점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선물은 폭락을 해도 먹을 수가 있고요. 폭등을 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공부를 좀 해놓으시라는 이유는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수익이 나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주식 선물 꼭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주식수익 3선 한번 보죠. 한미글로벌 자 한미글로벌 자 특가 어디가 있니? 자 주식으로 넘겨서요 한미글로벌 자 한미글로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죠. 자 보시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침에서부터 꽤 세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쭉 1차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2차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한 번 두 번 정도 뭐 여기 보면 장대 한 번 나온 다음에 밀을 잃어버리죠. 그쵸? 그래서 아마 다음 개까지 해서 이렇게 두 번 먹어서 지금 11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서 그냥 바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요즘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진짜 훌륭하게 움직임 나온 거죠. 자 한미글로벌이 올라올 때 여기에 같이 움직임 나왔던 종목이 유신이었습니다. 제가 유신 말씀드렸죠. 유신은 솔직히 2등주 2등주로 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같이 히림 그쵸? 히림 히림름도 뭐 살살살살 올라오긴 했는데 히림은 그 오히려 예 점심시간이 지나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은 일단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퀸타매트리스 퀀타매트리스 자 퀸타매트리스 요거는 아침장에 짧게 요기서 요거 수익 준거죠. 그래서 약 90만원 정도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계속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거는 매매를 안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익난거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아침에 크게 튀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밀린 종목 그런 종목이 수익이 남아있더라고 왜? 또 매매를 안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따라 들어가다 보면 자꾸 손실이 나가지고 여기에 지금 결과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 어떤 종목은 오히려 한번만 매매하는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요즘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여기서 따라 들어갔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금요일날도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이슈가 먹힌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단기 매매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슈죠. 이슈가 먹히기 시작합니다. 네옴시티도 먹혔고 그죠. 네옴시티도 먹혔고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중국 관련한 중국에서 1,300주 투자해서 인프라 만든 인프라 구축한다는 거 그것도 일단 먹혔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그런 게 있고 이걸로 인해서 테마 자 테마랑 저는 이제 짝짓기 매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짝짓기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마랑은 약간 틀리죠. 그러니까 테마는 유사 그 뭐죠 아예 다른 회사들이 아예 다른 회사들이 서로 묶여있는 게 테마고 짝짓기라는 거는 예를 들면 세아특수감 그 다음에 세아 매트릭스 그 다음에 세아홀딩스처럼 이렇게 그 계열사나 아니면 관계사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통 짝짓기라고 하는데 요게 먹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수급이 먹히죠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 먹힌다는 얘기는 요즘은 예전처럼 예전처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매매하기는 좀 편하다 그리고 수익도 잘 난다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다 대학과학도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올라오다가 빠졌고 지금 여기 보면 티사이언티픽 같이 확 수급 들어와서 얼음 들어간 다음에 얼음 풀리면서 그냥 밀리는 종목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한중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중국 관련한 이슈로 해서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런 것도 퀀타매트릭스 퀀타매트릭스도 지금 올라오다가 여기서 빠지죠 시장에서 이렇게 빠질 때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빠질 때 이거를 갖다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퀀타매트릭스도 아마 이 다음에 계속 여기서 밀렸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계속 밀리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빠지는 게 한 뭐 1,2% 빠지는 게 아니고요 많이 빠지면 한 5% 뭐 10%까지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 진짜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8월 29일 갭상승 예상정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월요일날 월요일날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빠지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한 두세 종목은 또 아침부터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 잘 대응해서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프레스티바이오 프레스티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죠 프레스티바이오로직스 자 거래량은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거래량 없이 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채무 상환자금 확보 목적으로 프레스티바이오파마 대상으로 해서 약 560억원 규모의 3자배장 유상증자를 결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채무 상환 프레스티바이오파마가 프레스티바이오파마가 약 600억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1300만주 정도 되네요 1300만주를 갖다가 3자배정 예 유상증자로 결정을 했고 발행가는 4342원 어 지금 가격이랑 별 차이 없네요 예 그래서 요거 예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프레스티바이오파마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상한가를 갔는데 3자배정 유상증자로 올라온거다 그러면 이거는 단발로 보시는게 좋아요 그쵸 그러면 얘도 봐야겠죠 예 프레스티바이오파마 예 프레스티바이오파마 얘도 지금 시간으로 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글쎄 이거는 서로 지내들 계열사랑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한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닥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트원 어 이것도 비싸네요 운영자금 확보 위해서 K-임팩트 투자조합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천만주 100억 정도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답니다 960 966원에 966원에 이거는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겠네요 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지금 올라와서 8% 정도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덴트 자 비덴트는 반기보고서를 제출을 했대는데 감사의경 적정 나왔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 안 한 건가요 비덴트 아 그래서 관리종목 됐군요 어쨌든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해가지고 그 감사의견 적정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다는데 글쎄요 뭐 관리종목은 원래 잘 안 보는 게 맞아요 그쵸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보지말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전주 동전주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동전주는 동전주된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감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상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주로 주식을 배우시지 마시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초보자분일수록 초보자분일수록 여기에 보면 신자붙어 있는 거 있죠 신자붙어 있는 거 신자붙어 있는 거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신용이 되는 종목이니까 안정된 종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초보자분일수록 한 5,000원 이상 5,000원 이상 이상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동전주를 하면 동전주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주식을 많이 사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500원짜리다 500원짜리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100만원짜만 사도 2,000주인가요 그쵸 이거 10에 2,000주 2,000주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 예 많이 있는 것 같죠 실제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2만원짜리 주식 2만원짜리 주식 아 2만원짜리 주식 그걸 갖다가 어 10주 50주 50주 이렇게 가지고 있는게 훨씬 더 나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 동전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관리종목 하지 마시고 자 관리종목은 관리종목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계속 몇 분기 이상 적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공식 안 좋은게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종목이 된거거든요 이것도 하지 마시고 스펙하지 마시고 스펙같은 경우는 예 스펙같은 경우는 급등도 하지만 대부분 급락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예 실체가 없는 회사에요 즉 페이퍼컴퍼니 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페이퍼컴퍼니 물론 회사가 나중에 합병이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페이퍼컴퍼니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케이지그룹이 전부 다 올라왔는데 대장은 케이지스틸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제 상황이 끝난걸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케이지 법원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각 세 그룹은 케이지그룹으로 확정이 됐다 예 요거 때문에 올라온거구요 아마 이번주 금요일날 발표 난다는거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거에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얘기를 해드린거 같은데 예전에 쌍용차 케이지그룹으로 확정이 된다는거 요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요거를 말씀드렸을겁니다 리딩클럽에는 말씀드렸죠 메가 26일 마무리 케이지 붐으로 끝났단 얘기죠 그쵸 예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지금 올라온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구요 그래서 일단 케이지스틸 케이지스틸은 시간으로 7.4% 올랐구요 그 다음에 케이지케미칼 케이지케미칼도 지금 약 3.8% 올랐구요 그 다음에 케이지 ETS 그죠 케이지 ETS는 금요일날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쵸 얘는 3% 올라왔고 그 다음에 케이지 모빌리언스 뭐 케이지 모빌리언스 케이지 모빌리언스 요것도 지금 약 3.2% 올라왔고 케이지 이니시스 케이지그룹들이죠 예 얘도 약 2.3% 정도 예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이지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온거구요 케이지그룹주 이게 월요일날 먹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상황이 끝난거잖아요 그쵸 예 상황이 끝난거기 때문에 아마도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누보 자 누보는 농업관련한 종목이죠 농업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거구요 인도 밀에 이어서 밀가루 수출제약 그 다음에 유럽 비료업체 암모니아 생산량 감축의 농업테마가 움직임이 나온겁니다 농업테마는 실제적으로 효성오연비 그 효성오연비가 대장이었죠 효성오연비는 아침에 꽤 세게 올라갔었거든요 그쵸 아침에 세게 올라왔다가 지금 갭떠서 지금 빠져서 비료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거였는데 시간으로는 누보가 올라왔습니다 누보 네 누보가 지금 움직임 나왔는데 누보도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빠졌네요 그쵸 얘도 비료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거라 보시면 될거 같구요 그 다음에 한타 마찬가지죠 농업테마입니다 농업테마로 얘도 4% 올라왔구요 자 그 다음에 DYC 자 DYC 같은 경우는 DYC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전기차 부품인데 얘도 지금 3.4%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북미지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 자국 내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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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한 것만 한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어 예 그 관련 종목으로 해서 DYC가 북미지역에 지사가 있구요 대다수의 친환경차 예 수출을 하고 뭐 그게 LG 마그나 마그나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다 그러니까 어 보조금 관련한거 미국에서 보조금 지금 자국 생산한 것만 준다는 것 때문에 현대차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좀 약한데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플러스 풍력 관련한 종목이구요 올라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어 무슨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구요 동전주죠 요런거는 과감히 패스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요 만약에 본다 그러면 저 같으면 요거 하나정도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에 케이지 스틸만 그리고 나머지는 안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시 바이오로직스 얘도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단발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통 보면 갭으로 떠서 어 좀 물량 소화한 다음에 그냥 쭉쭉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침에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 8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특수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특수강 자 세아특수강이 지금 상한가를 갖죠 그쵸 한국사우디 네옴시티 회동 기대감 계열사 세아창원 특수강이 아람코 와 스테인리스 무게 목강관 생산 공장 합작사 건립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세아특수강이 움직임 나오니까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세아스틸지주 세아스틸지주가 2등주였구요 그쵸 얘도 24%까지 올라왔다가 빠졌구요 그 다음에 세아메카닉스 요것도 지금 보면 예 13%까지 올라왔나요 그 다음에 세아홀딩스 지금 여기에는 세아홀딩스가 없어요 세아홀딩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거래가 많이 터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거래가 42,000주뿐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래량이 뭐 천주 단위로 터졌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데 세아특수강 세아홀딩스 세아홀딩스 전부 다 빠졌네요 그쵸 세아 지금 메카닉스도 빠진 것 같고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간 세아특수강 요것만 지금 봐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아 밀려버렸네요 아 이러면 이거 안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일찍 드렸죠 그쵸 캡처 떠는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네요 세아특수강 언제 드렸더라 아 이건 성도 유엔지고 세아특수강 좀 일찍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요거 자 세아특수강 1시 13분에 드렸네요 그쵸 1시 13분 1시 13분이면 어딘가 보시겠어요 1시 13분이면 여기네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여기서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드렸는데 여기서 살짝 수급 들어왔다가 빠졌죠 여기서 살짝 올라오다가 또 빠져버렸어요 그쵸 저점까지 깨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수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얼음 돼가지고 갭으로 떠서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상한가까지 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딩클럽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세아특수강이 갔고 실제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미글로벌 있잖아요 한미글로벌이 천천히 올라와서 지금 마지막 상한가까지 붙었잖아요 그쵸 근데 한미글로벌이 실제 네옴시티 대장이었죠 그쵸 얘는 월요일날도 아마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옴시티에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후발 뉴스가 없다 그러면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신 마찬가지 유신이 바로 세아특수강 아니 그러니까 세아특수강이 아니라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따라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철도테마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컨소시온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됐는데 아니에요 얘도 네옴시티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A 링크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업체 선정됐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데 DNA 링크는 못 봤어요 아침에 갭 떠서 움직임 나왔네요 그쵸 네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는 뉴스가 뜬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현대바이오는 뉴스를 뜬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뉴스 뜬 다음에 현대바이오 올라온 거 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수급 확 들어왔죠 그냥 죽여버리죠 수급 들어오면 죽여버리고요 수급 들어오면 죽여버려요 여기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패대기 치고요 수급 들어오면 죽여요 이렇게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쵸 수익이 안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와서 요거 한번 갔다가 또 여기서 그냥 패대기 치고 어쨌든 이슈는 그거예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CPCOV03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절차 진행 관련한 뉴스가 뜬 다음에 움직임 나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T캐스트 아침에 제일 화끈했던 종목이 RT캐스트죠 상한가까지 그쵸 지금 여기서 보면 순간적으로 상 붙었죠 그쵸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1차 2차 그 다음에 여기서 수급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들어갔고 얘 따라서 올라온 게 휴맥스 휴맥스가 같이 움직였고 휴맥스 홀딩스가 같이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둘 다 실제적으로 아마 수익 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한가가 무너지는 바람에 상 쳤다가 상 쳐서 유지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휴맥스도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저는 둘 다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냥 패대기 치는 바람에 어우야 하고 던졌는데 예 이거 아마 늦게 매매를 했으면 예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리딩클럽에도 말씀드리지만 무방에도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빠른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못하면 그냥 뒤져요 빠른 매매 자 여기서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는 거랑 이 위에서 매도를 치는 것과 예 여기서 매도를 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진짜 빠른 매매를 배우셔야 돼요 HTS에 보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종목을 빠르게 매도를 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관계사 RT 아 맞죠 RT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랑 사업 재유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두산인프라코아 이거는 실제적으로 중국 관련한 뉴스 나오기 전에 중국 관련한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끝내주게 올라오죠 이게 이제 두산 옛날에 두산인프라코아인데 이렇게 올라온 게 아마 제가 봤을 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튀는 종목인데 지난번에는 계속 올라갈 땐 뭐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올라오는 건데 어쨌든 두산인프라코아 현대로 이제 넘어갔지만 중국의 철도 수도 에너지에 약 1300조 투자를 한다는 것 때문에 건설기계 테마로 올라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동홀딩스 일동홀딩스도 이거 말씀드렸죠 수급 들어오는 거 자 여기서 한 번 아침에 들어왔고 오후에 끝나기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자회사 일동제약 경고용 코로나 치료 물질 식약처 임상 2상 3상 종료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S&T 중공업 S&T 중공업은 지금 방산 쪽으로 돼 있죠 그죠 K2전차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봉계약 체결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움직임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밀렸죠 현대로템 방산 관련 정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T 중공업이 S&T 중공업이 실제적으로 방산 말고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S&T 중공업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S&T 중공업은 전체적으로 뭐 그 사업 분야가 방위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 아 자주포 맞네 그럼 방위산업 예 방위산업 자주포 엔진 탱크 엔진 만들고 그런 회사 맞네요 방위산업 오 예 어쨌든 예 근데 얘는 현대로템은 빠졌는데 얘는 왜 올라왔을까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방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 이거 재룡전기는 중국 요것도 이슈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중국에서 철도수로 에너지에 1300조 투자하겠다는 거 그거는 이슈가 어 아마 나중에 나왔을 거예요 1300조 얘기가 언제 나왔니 면은 예 지금 12시 넘어서 나왔거든요 아닌가 11시 11시 11시쯤에 나왔는데 11시쯤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오전에 튀었던 얘기예요 그쵸 이 뉴스가 11시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엔투텍 그냥 수급 들어온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이고요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자 S에너지 S에너지는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 쪽으로 해서 첫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는데 첫 수급 들어온 다음에 보세요 여기도 빠져버리죠 예 요즘은 첫 수급 들어와서 연속으로 양봉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양봉 나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태양광 관련한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내일 봐야 될 종목은 딱 한미글로벌 하나 한미글로벌 하나 나머지는 볼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다 윗구리 달고 빠졌고 아마 월요일날 종목들 많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월요일날 월요일날 대응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월요일날 만약에 외인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단기 저점일 거예요 만약에 외인들이 매도를 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급락할 가능성 높으니까 시장 조심해서 대응하시고요 월요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화이팅하시고 일주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